그리고 롯롯 우리 한 사인을 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뭐야? 저거 뭐야? 제이크 버럭 뭐야? 제이형 뭐야? 제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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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데? 니키와 정환. 와, 맛있겠다.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여기 선물 있는데? 우와, 선물인데? 우와, 나 이거 가질래, 우와. 선물 있어, 선물 있어. 와, 트리. 와, 대박, 대박. 어린이 여러분 앉아볼까요? 네, 네, 선생님. 오, 감이 왔다. 무슨 게임 할까? 오늘 무슨 게임 할지 알 것 같아요. 불길한 감이 왔다. 여러분, 지금이 몇 시죠? 앤 업 스톱.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 해피 소운 데이. 오늘 이렇게 옷도 홀리데이 분위기에 맞춰서 입으니까 그 느낌이 훨씬 나네요. 희승이 형은 거의 나물이에요. 너무 초록색이어서. 명의 나물이야, 명의 나물. 난 말할 때가 아닌데 지금. 난 머리까지 아니에요. 제가 트리 역할을 해줄 테니까 여기다 아무거나 달아주세요. 제가 약간 양말이 있는 느낌인가. 인간 양말. 니키는 뭐냐, 왜 혼자. 혼자 뭔가. 우리 둘이 약간 멋있는데. 약간 선물 준비하는 엄마 아빠 느낌인데. 약간 엄마 아빠. 너무 커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직도 산자를 믿습니까? 우리가 너한테 하고 싶은 질문인데. 그동탄은 잊은 지 오래예요. 언제부터 안 믿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거 산타한테 부탁한 거를 휴대폰 그거 뭐지 산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거야.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결제 내역에. 전 초등학생 때 너무 의심이 되는 바람에 며칠 전부터 산타 아버지에 이런 걸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몇 번에. 내가 말했더니 그게 현실이 돼 버려가지고. 그 산타를 엄마한테 물어봤죠. 상상이 현실이 돼. 상상이 현실이 돼. 저 위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 정말. 와 이거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와 저거 투썸 글레이스. 저거. 저 도넛 먹을래요. 와 글레이즈 이거 진짜.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이거 시키는데. 와 저거 갖고 와주는 사람 진짜 천사다. 산타한테 물어봐요. 산타 할아버지 계세요. 계세요. 여보세요. 설마 혼자 다 먹으려는 건 아니겠죠? 아 물론 맞죠. 이거 뭔가 제이 형. 제이 형이 되면 포도주스하고 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포도주스 같아요. 좀 취하는 거 아니에요? 아. 취할 것 같은데. 혼술. 근데 제이 형은 19살 때도 포도주스 들고 있어서 술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15살 때도 똑같은 소리 들었어. 오늘 어렸을 때 늙은 게 좋은 거래요. 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진짜. 선우 형이 벌써 성인입니다 여러분. 와. 말도 안 돼. 저 친구가 성인이라고? 성훈이 형 처음에 성인 됐을 때 진짜 어색했네. 그것도 엊그제 같은데. 선우는 이제 선거도 할 수 있네. 와. 저는 12월 2월을 진짜 좋아해요. 생일이 있어서요? 맞아요. 니키도 생일이지 않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12시 정도에 하면은. 11시 59분에 생일 축하해. 하고 이제 11시 딱. 12시 딱 치면 어? 생일 축하해. 또 해. 그럴 거면 그냥 선물도 단반 나와서 지금. 목도리 하나 잘라서. 쌈둥이. 쌈둥이. 2021년 가장 잘한 일은? 제가 이게 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 어디 안 돼 안 돼. 야 좋긴 하다. 이거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은데. 야 진짜 오징어 게임 같은데. 저거 저거.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인가 봐. 야 야 저거 산타 봐봐 산타. 오. 산타 봐봐 산타. 우와 우와 움직여 우와. 그래서 너네가 2021년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일까? 2021년에 한 게 진짜 많았죠. 팬미팅도 두 번이나 하고. 횟수로는 네 번. 횟수로는 네 번. 아 그렇네. 음방 1등도 많이 하고. 맞아요. 세 번이나 해. 맞아요. 총 6번. 처음 1등 하고. 난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영혼이 없는데. 영혼 어디 갔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그냥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나는 멤버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응 나도. 그래. 저 음악 괜찮은데. 오징어 게임 같아. 오징어 게임. 미지아 없으면. 저는 저기 핀란드 옆에 있는 작은 섬 정도. 저 하이브 건물이요. 저 하이브 건물이요. 하이브 건물 좋은데. 너가 최후의 승자다. 작년에 선물 못 받은 이유가 너무 많이 지지 짜서 그랬던 것 같아. 이거 해가지고 그래. 야 울면은 귀찮아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 수도 있지. 산타 할아버지 다음 질문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다음 질문 준비됐나요? 어 뭐야. 달고나 게임 아니죠 이거? 어 됐다. 오. 진짜네. 왜 돈이 났어. 진짜 했어. 왜? 진짜 했어. 대박. 선물의 악몽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참여하겠습니다. 아니요. 참여하겠습니다. 456억 주나요? 참여 안 하겠습니다. 456억. 456억이면 바로 마지막 게임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징어 게임 아니고 쭈꾸미 게임으로 갑시다. 좋은데요? 꼴뚜기. 꼴뚜기 게임. 꼴뚜기 게임. 약간 너무 못생긴 것 같으니까. 꼴뚜기 게임. 좀 더 잘생긴 문어로 갑시다. 문어 게임. 문어 게임. 문어 그 중에서 제일 잘생긴 했어. 비슷하게 생긴 애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고래 갑시다. 고래. 고래 게임. 고래 게임 얘기하지 마. 고래 게임 얘기하지 마. 초대 게임기 게임. Back of Emhyde. 만지지 않고 까라고 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팀전이다. 여러분, 선물은 무조건 큰 게 좋아요. 나는 너희에게 행동을 맡기게. 작은 게 비싼 거예요. 작은 게 비싸요. 그러면 나 홀로 집에는 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건 무조건. 아니, 저거 제가 봤을 때 안 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거 무조건 까는데. 이거는 무조건 까라고 붙여놓으신 거잖아. 그냥 두려워하지 마. 저는 K가 너무 궁금해. K 갈까요, K? K. 하트? 하트 가보자. 하트 가보자. OK. OK. 그래서 OK. OK. 그럼 니키가 만드는 거 잘하니까 니키가 안 할까? 그리고... 니키랑 선우 형 만들까요? 그럼 제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들어와, 들어와. OK, I got it. 일단 무늬를 먼저 말해줘야 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세하게. 여기 비슷한 게 너무 많아, 형.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아, 뭐야. 이거 왜 있어, 이게? 일단 준비물이 황금색 리본 끈. 이랑 그리고 약간 뱀피처럼 생긴 갈색 약간 세계지도. 아, 이거 뭐라 하냐. 벌집. 벌집. 그냥 만지면 꺼끌꺼끌한 갈색. 동기박스같이 생긴. 구멍 숭숭 뚫린 거. 그리고 이제 상자를 열어요. 바둑판같이 생긴 거. 네, 맞아요. 검정색의 흰 체크무늬. 상자 열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까끌까끌한 거를 구겨서 안에다 넣어요. 약간 포장지처럼. 포장지로 깔아. OK, OK. 그 회 아래 당면처럼. 오, 좋다. 좋은 설명.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분홍색 아령을 깔아. 분홍색 아령을 11자로. 아령이 있어? 11자야, 11자. 11자? 박스가 길어, 이렇게 가로. 아령은 뭐라고요? 박스가 위아래로 길게 해야 되고 그 위아래로 길게 하는 다음에 핑크색 아령은 11자로 안에 넣어놔. 이렇게 세로라고 하면 돼. 서무 형이 알 거야. 세로가. 했어요, 했어요. 리본을 그 국물로 묶는 그 선물.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너무 어려워. 십자가, 십자가 뭐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위로. 티셔츠도 있어. 보통 포장지 맨파로 있잖아. 비대칭. 야, 뭔지 알겠어? 야, 야, 야. 그거 와준 거 같아. 맞는데? 선우야, 뭔지 알겠어? 맞는데? 선우야. 선우야. 대답이 없어. 왼쪽. 여보세요? 왼쪽 위, 왼쪽 위. 여보세요? 왼쪽 위, 위쪽으로. 위쪽으로 치우치지. 여보세요? 네네네. 아, 그랬네. 이거네, 이거네. 여보세요, 선우 씨. 6, 5, 4, 3, 2, 1. 땡. 이러면 된 거 아니야? 됐다. 봐봐요. 그래도. 안 보여. 안 된다, 이거. 80% 해야 돼. 이 정도면 80%야. 이 정도면 80%야. 안의 단계가 몇 개. 맞아. 80%는 됐다. 아, 전 세계 리본 못 먹는 사람이 얼마만 돼. 야, 우리 밑집.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우리 할 수 있어. 이게 그 포장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요. 거기 준비됐나요? 아, 나 이거 정확하게 설명 안 됐어. 뭐야, 이거. 이걸로 포장한다고? 시작. 야, 농구공 몇 개야? 3개. 아니, 4개. 사이즈별로 말해. 미디엄. 완전 형광빛 나는 오렌지 색깔의. 이거다, 이거다. 완전 형광빛 나는 오렌지 색깔의. 생각보다 작아 보여. 아, 이건가? 브랜드 써 있어, 안 써 있어? NBA 써 있어, NBA. 오케이, NBA. 어. 하얀 색깔 꽃. 그러니까. 아, 이거? 그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아니, 투명색이야. 어떻게 정확히 그렇게 생겼어? 빨간색 포장지에 민들레가 들어있는 거. 아, 이거 포장지. 아, 이거? 포장지. 이건가? 이건, 이거네. 아, 이거야? 포장지.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검정색 스트랩. 오케이, which one? 두꺼운 거, 얇은 거. 얘들아,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얘들아, 네가 들고 있는 그거. 맞아, 너. 맞아. 이거야? 맞아. 오케이. 이건 이렇게 설치하셨으니까 이건 새하이팡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뒤를 봐. 뒤를 봐. 어우 써져 있는 거 있지. 저렇게 포장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검정색 스트랩 찾아. 검정색 스트랩. 검정색 스트랩 찾아. 검정색 스트랩. 여기 웃고, 여기 웃고. 검정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야, 초록색. 검정색이 없어. 초록색. 야, 카키. 야, 카키. 카키 찾아가지고. 카키. 야, 왜 없어? 카키야? 카키, 카키. 찾아봐, 잘 줘. 야, 여기, 여기.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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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야, 미. 묶어, 묶어. 야, 양옆을 리본으로. 어, 양옆도 리본이야. 양옆을 리본으로 귀엽고 깜찍하게. 사탕 모양처럼. 사탕 모양처럼. 야, 일단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같아, 빨리.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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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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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8, 7, 6.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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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양갈래. 4, 3, 2, 1. 안 돼. 됐다. 했어, 했어, 했어. 번호연. 봐봐. 밀어, 원래. 오, 잠깐만. 똑같아요. 진짜. 레츠고. 진짜 똑같아. 공이 다른 것 같은데? 공이 NBA야, NBA. 맞아, 이거 맞아, 이거. 근데 이 정도면. 80% 이상이지. 봐봐, 어떻게 생겼어? 제 설명이 신의 한 수였다. 오처럼이 좀 레전드였다. 진짜? 야,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써야 돼. 아, 그러니까 상자 안에 과자를 40개보다 많이 넣어서. 몇 초 이런 거. 아. 이거 과자를 뜯어도 안 된다는 거 없잖아. 왜 거기에? 그러면 뜯으면 그 개수만 하는 거야. 여기에 40개를 담으라고요? 말도 안 돼. 여기에 40개를 담아요? 뜯어서. 아니, 다 집어넣어. 뜯어서 다 넣어. 다 부셔. 야, 일단 세트만 한 거. 질소가 없는 거를 해야 돼. 이거 너무 공기가 많아. 그래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뜯으면 안 된다고. 이미 뜯었어요. 이거 뭐 쓰겠네. 역시 짱구. 먹어, 이거 먹어. 역시 짱구. 일단 이렇게 해요. 아, 진짜? 좋지? 야, 이러면 오히려. 뭐야? 이런 거 다 비슷하면. 지금 왜 뜯었어요? 2학년. 아니면 이거 그냥 5단에 이렇게. 선호만대로 그냥 잔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더 꽁수잖아요. 사람이 꽁수를 해야지. 정석대로 가면은 사람은. 우리가 무슨 똥수인 줄 알아? 아니면 이걸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아니면 이걸 이렇게 좀 세워가지고. 아, 이거네. 와. 대박. 세워줘 봐. 얘들아.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도전하고 하자. 도전. 하나. 하나. 둘. 셋. 진짜 그렇지. 딱 써요. 하나. 둘 셋 dark. 옥 arriv. numéro 그냥 تم happiness. 하나. 한 번만 빚 enjoyment. 하나. 천천히. 무조건grade. часов기 basic. 근데 뿌시니까 괜찮긴 한데 됐죠? 어, 됐다, 됐다 오, 된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가자, 가자 아, 되네 8개인데, 8개인데? 1, 2, 3, 4 8개가... 아니, 8개가... 많은 개수를 담았을 경우가 봐보더라 아니, 똑같아도 돼요 40개보다 많은 개수를 한 거 없어요? 하나 더 하면 돼요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하면 돼요 하나 더 하면 돼요 41개가... 40개가 좀 깔끔한데? 됐어? 충분해, 충분해 쉽지, 쉬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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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잠깐만, 잠깐만 하나 내려놔 하나, 하나 여기 밑에다 너, 이 층도 필요 없어 잠깐만 오케이, 이거 성훈이 형이 이제 이거 밸런스 못 찍겠어 뭐? 갑자기 내가? 쌓고 가면 어떡해 아니, 저... 야, 이러는 건 어떡해 내가 못 하면 나한테 돌리려고 형이 그래도 피겨 10년 했으니까 피겨! 도전! 아, 잠깐 무거워 야, 운동을 얼마나 했는데 이건 무겁다 오케이, 렛츠고 도전! 하나, 둘, 셋, 넷 내리는 것까지 다 내리는 거지 오케이, 스포츠 아! 잠깐만! 이대로 다시 쏴 오, 가능한가요? 불가능해 오, 간에 간에 오! 안 돼! 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오케이 야, 니키 가해봐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홈럭 보고 싶어 셋! 눈빵 가자, 눈빵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야, 너 데이 아 프리덤 프리덤덤 오케이, 스쿼트 많이 해봤지 가자! 셋, 둘, 하나 불안불안한데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기서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하다 스쿼트를 보여줘 너의 스쿼트 자세를 가자 할 수 있어 가자 힘주고 뭐야 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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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이거 시장에서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 2개 2 플러스 1 해줄게 할머니 이거 얼마야? 7,000원? 4,000원 가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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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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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이거 이게 그거예요 도레 도레 이거 그 순서이다 빠이져노초파남보 맞아 그 순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흰승이 형이 다 해주면 되지 않나? 성공 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해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 이거 다섯 명밖에 안 필요해요 절대 안 필요해요 다섯 명 필요하다고요? 네 그럼 마지막에 이거 실 사람 딴딴딴딴딴 징글벨 어, 좋다 저 갈게요 징글벨 어, 좋다 나도 아무거나 줘봐 나도 아무거나 주세요 이거 언제예요? 그건 안 쓰는 건데? 그건 안 쓰는 건데? 그건 안 쓰는 건데? 안 쓰는 거 그랬잖아 절대인감 있으니까 편하네 나 뭐 하냐? 아무거나 들고 그냥 맞춰 헌너랑 똑같은 거 할까? 이거 뭐야, 이거 달라? 그럼 마지막에 니키랑 같이 이거 땅 한 번 치면 돼 딴딴딴딴딴 이렇게, 이거 노란색 아, 한 번 연습해봅시다 연습 5, 6, 7, 8 5, 6, 7, 8 5, 6, 7, 8 지금 모르는데? 너야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1930 나와계시만 에도 근 scold 천천히 천천히 어, 죄송해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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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정원! 아니 니키! 5, 6, 7, 8! 딩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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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꾸 누가 치는 거야? 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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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를 거의 그냥 한 명! 레이벨 한 명 시커페이션 타고 있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딩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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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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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서 두 번 치면 한 번 쳐야지! 아니 너 왜 이렇게 딩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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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다섯 번! 지금 몇 번인지 몰랐어! 노래를 잘 몰라! 노래를 모를 수 있어! 지금 얘네는 해보지도 못하고 있어! 야 이거 맨 마지막에 들어보자! 야 우리 제대로 제대로! 집중해서! 집중해서! 오케이! 정화! 정화! 야! 야 뭐 뭐 전에 말하고 사졌네! 스파이예요! 스파이! 너 무슨 미션 받았어? 너 왜 그래? 너 뭐야? 너 스파이구나! 스파이 없어요! 아 우리 스파이인가? 너 스파이더맨이지! 왜? 너 스파이더맨이지! 빨리 가자! 오 왔다 왔다! 이리 와 Looks like 야, 오늘 순조롭다. 제가 또 크리스마스 때 할머니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죠. 믿고 있다. I believe in you. 야, 이거 보지 마라. Don't see me. Bounce for me, bounce. Bounce for me, bounce. 나는... 꼴뚜기 게임의 감성을 유지한다. 찐이네요. 찐이지? 찐이야. 제가 이런 아기자기한 거 진짜 많이 한다고. 스티커가 무슨 유희왕이에요? 똑같은 것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지. 네. 저 다음 해도 되죠? 가사 써야 돼요? 응. 저 닛기 다음에 저어서 쓰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희승이 형. 다 했어. 아유, 또 이런 거 해줘야지 또. 아이고. 왜? 왜 희승이 오니까 왜 해? 저랑 할 때는 안 하고. 진짜. 니키 삐졌어. 니키 삐졌어. 섭섭해? 섭섭해? 섭섭할 수 있어. 귀여워. 비극. 저거. 운전상으로 썰매를 타고. 뭐 어떻게 찍어, 이거? 그 옆에 있는 거 누르면 돼. 이거요? 제이 형. 하나, 둘, 셋. 형 편지에다 이거 붙여놔요. 형 사진이에요. 야, 이거 봐봐. 뭐야, 이거. 오케이. 다 모여봅시다, 여러분. 과연 나한테 오는 게 있을까? 뭐야, 제일 끝. 오늘 생일이구나. 책일이네. 뭐야? 니키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있네? 딱 봐도. 우와, 받았다. 우와, 받았다. 나이스. 이거 딱 봐도 누군지 알겠다. 그래도 한 명씩 다 받았네. 다 받았네. 다 받았네. 응? 다 받은... 실패네? 왜 7개 이상 있는데? 이게... 실패네? 하나 뒤에 있나 보네, 몇 개는. 네, 이건 딱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프로틴 몬스터. 세 명 아니야? 딱 봐도 제이네, 이거는. 알 수도 있지. 제이입니다. 그래도 형 받아도 좋겠다. 이 편지는 18세기 북유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거 할 줄은 몰라, 진짜. 진짜. 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제이입 편지 입고 있잖아요. 이 편지는 18세기 북유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으며, 10명에게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내일 당신은 치가 5cm가 됩니다. SGR. 수고링. SGR. 예, 땡큐 베리 마치, 제이. 와, 저 이거 초등학생 생각해. 진짜 이거 와. 초등학교 때 추억을 재산하기 위해서. 저 토너키. 이 안에 나에 대한 언급은 단 1도 없어. 이혼은 그냥 누구면서 괜찮았잖아.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은 제작진분들의 따뜻한 편지를 읽어도 될까요? 해피 뉴 이어. 저도 읽을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나와서 저거 같은 거. 표시 진짜 이쁘다. 너도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와, 저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아, 선우가. 내 거다. 해피 뉴 이어. 제이크 형 오늘 생일인데 쉬지 못하고 못 놀아서 너무 아쉬운데. NF 멤버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어요. 내일 힘내고 오늘 정말 생일 축하해요. 감동이죠. 아, 좋았다. 오케이, 넥스트 원인. 제이크 거기 의문의 편지 한 장 있을 거야.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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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확인해 봐. 내가 아무한텐 안 주는 거야. 오징어 게임 뭐야? 오케이, BGM. 와, 뭐야. 투 제이크. 아, 그거만 있어요. 끝이야. 저 참여할게요. 오징어 게임. 아, 진짜 초대장이야. 초대장이구나. 사랑의 편지 아니야? 진짜 센스 있다. 참여하겠습니다. 아, 일본어예요. 오, 역시 니키네. 안녕하세요. 고니티와. 해피 홀리데이. 오늘 11월 15일 생일 축하해요. 아, 라스트 원인. 정원이다, 정원이. 제이크 항상 저희 재밌게 해줘고 즐겁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번 생일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함께 합시다. 와우. 너무 좋다. 자, 니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제이야? 뭐야? 누가, 누가 쓴 거야, 그거? 야, 누구야, 그거? 니키. 내가 너보다 피파 잘하고. 정승이와 선우의 사진 선물. 와. 어, 이거는. 야, 누구야. 이 사진만 가져갈게요. 이거 잘 꾸몄지? 너무 귀여워. 아, 또 하나 있네. 오. 오. 제이크 형이다, 제이크 형이다. 제이크 형, 제이크 형. 그러면은 커넥트 된 거네. 어. 사랑하는 거 갖고 살아난다.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무대 같이 꾸며보자. 화이팅. from your bro, 제이크. 예이. 와우. K 먼저 뺄까요? K 먼저 가자. 큰 것부터 까. 오케이. K 가져와. 과연. 어, 뭘까, 과연? 무거워? 어, 야, 잠깐만. 이거 안 해. 뭐야, 뭐야. 이상한 거. 바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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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세트. 라면 세트. 라면 세트. 야, 이거. 야, 이거 제일 좋아. 오, 갓. 와, 대박. 와, 이거 저희 라면 닦게 너무 좋은데요? 와, 대박. 야, 저희 집에 이거 고갈되고 있었는데. 진짜. 심지어 딱 짜파게티랑 너구리로. 야. 잘 먹겠습니다, 진짜. 하트, 하트. 경로가. 경로가 이런 거 아니야? 경로가 이런 거 아니야? 소소독제 이런 거. 뭐야? 반간색이네. 이런 거 좀 스트레스해. 이런 거는 좋아. 너의 표정을 볼게. 어잉? 좋은 거다. 뭐고? 왜, 왜, 왜?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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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경이야. 우와. 뭐야, 뭐야. 꽉은 좋아. 꽉은 좋아. 누가 써볼래? 누가 써볼래? 아니, 나 안 써. 누가 써볼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뭔가 뭔지 보자, 뭔지 보자. 이거 진짜 유행일 될 거예요. 진짜. 진짜 유행일 될 거예요. 나 써볼래. 진짜. 나 뭔지 한번 볼게. 야, 잠깐만. 이걸 어떻게 써? 뭐야? 저거 한 명 써야 된다. 네? 이거 레옥이야. 레옥 아니에요, 레옥. 마티나 레옥 그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우와, 나 써볼래. 이런 것도 판구나. 저 하나. 야, 쓰면 안 돼. 나 안 쓸래. 우와, 나 써볼래. 이런 것도 판구나. 야, 저 쓰면 안 돼. 나 안 쓸래. 나 안 쓸래. 나 안 쓸래. 나 안 쓸래. 비트를 내놨어야지. 아니, 아니, 끝까지 크네. 다음 뭐였죠? 우와, 너무 무거워. 우와, 야, 왔다, 왔다. 진짜 무거워? 야, 왔다. 기대할게요. 히트. 빨리 먹어. 야, 바위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진짜로? 말도 안 돼. 나 같이 먹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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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니터야, 보니터야. 진짜예요? 진짜로? 고짓말. 야, 뒤로 돌려봐, 니키. 잠깐만, 우리 먹어보자. 야, 저거. 야, 너네 형 보면 어떡해. 우와. 진짜. 진짜야?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야, 연기턴 다 보였어. 진짜. 이거 갑자기 왜 주셨어요? 왜, 왜 주신 거예요? 와, 재밌는데요? 진짜. 이런 화면을 하나 살까? 집에서 할 수 있게. 우와, 진짜로요? 진짜? 우와, 진짜네? 우와, 진짜네? 우와. 우와, 대박. 잠깐만, 한번 보자. 진짜 여기다 놔요, 일단. 또 이거 컴퓨터 사라고 또. 아유, 감사합니다. 하피홀리데이. 하피홀리데이. 울면 안 돼. 딴딴딴, 딴딴딴딴, 따라라라라. 귀여워. 이거 지금까지 에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